바톤타치. 바톤타치 한 사람을 대개서 볼 수 없으니까. 큰일 났다. 왜. 자 저기서 사이로우면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해적 출신인데 그래.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우리 해적 출신인데 그래.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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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정말. 우와 진짜 세. 아니 지금 조교수 님이 지금 당황하셨어요, 지금 아니, 아니, 일단 먼저, 먼저 그대로, 그대로 조교수 님이 어떠셨는지 중간에 지금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아니, 처음에 누르기 저한테 자세 딱 줬을 때 힘을 많이 뺀 상태로 편하게 계셨어요, 근데 시작했는데 움직임이 완전히 격렬하시네요 풀릴 뻔했어요, 사실 당황스러울 정도로? 저도 지금은 거의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정말 누르기가 풀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많았습니까? 저는 예능이 조금 짜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는 거네요 좀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상대방을 위험한 상황까지 많이 몰고 갔거든요 이게... 다르네요, 확실히 어릴 때 눌렸을 때 잘 빠져나오는 편이었거든요 다르네요 굉장히 유연해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했던 세원 씨는 힘은 좀 있는데 좀 부드럽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풀릴 뻔한 게 허리 밑으로가 유연해가지고 거의... 네, 네, 네 네, 네 아니, 화냐 아니라 승부욕이 막 확 살을 씻겠는데요 아니, 이게... 아까 얘 말씀드렸죠? 승질이 갑자기... 이 누르는 힘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신상하러 갑니다 KBS 한글자막 by 한효정